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이 토요일 오후 3시 20분을 지금 가리키고 있네요 대선이 가까워 오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정말 정권교체를 해야 될 텐데 좌파가 더 이상 집권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야 될 텐데 우리 국민들은 개념 없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이재명의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어떤 언론기관이라든가 여론기관에서 조사한 그런 것을 보면 이재명이가 상당히 윤석열 씨를 앞서는 그런 지지율을 보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차기 대통령 선거에서도 정권교체가 어렵지 않겠는가 이런 비관적인 전망을 하게 됩니다 주변에서도 보면 이재명의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데다가 더군다나 국민의힘은 이준석, 김종인 해가지고 계속 갈등만 벌이고 그러잖아요 그런 반면에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굉장히 당내에서 잡음도 안 생기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볼 때 대선에서도 또 더불어민주당이 집권할 가능성이 많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이런 전망을 해보면서 그러나 나는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이 참 좌파들의 개념이 없는 사람들이죠 평창올림픽 때 그때 미국 중재자를 자처해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이 그래가지고 전운이 고조되던 한반도를 전운의 먹구름을 거치겠다 그거는 공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후에도 계속해서 참 이해 못할 개념 없는 저자세로 일관했단 말이죠 그리고 지금 외교부 장관을 하는 정의용이라는 사람 보면 참 진짜 그 사람이야말로 개념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개념 없는 사람이 한나라의 외교장관이라는 그런 중책까지 맡고 있는지 참으로 개탄스러울 지경이죠 아니 북한에 가서 김정은이를 만나고 나서 정말 김정은이가 비핵화할 의지가 확실히 있다 이렇게 사기를 쳐가지고 그 사기에 넘어가가지고 트럼프 대통령도 그 사기에 넘어가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흥분을 해가지고 말이야 아야 김정은이가 진짜 비핵화할 의향이 있는 모양이구나 해가지고 북미 회담까지 그렇게 열리게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날 결과가 어떻게 됐죠 비핵화는 커녕 극초음속 미사일이다 ICBM이다 정신없이 지금 첨단 무기를 구가하는 그런 행태를 보이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뭐 하여튼 그걸 보니까 하여튼 어떤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의 자강돈지 자강돈지 거기에 어마어마한 지하도시를 구축한다래요 지하도시를 구축하는데 거기에는 이제 남조선 대한민국과 미국을 공격하는 첨단 그런 기지가 들어설 것이다 이런 보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의용이라는 사람은 왜 그렇게 비핵화의 세뇌가 됐느냐 이게 참 의심스러워요 정의용이라는 사람은 그건 뇌를 한번 MI라든가 MRI라든가 아니면 뇌스케인이라도 해서 그 사람 뇌가 어떻게 잘못되어 있길래 이렇게 잘못된 주장만을 계속하고 있는지 그걸 한번 그 사람 뇌를 의료적인 측면에서 점검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 정도로 참 개념 없는 사람이라고 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순간에도 정의용이라는 사람은 계속 그러잖아요 김정은이는 비핵화할 의지가 있다 그렇게 아주 비핵화에 단단히 세뇌가 된 사람이 정의용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세뇌는 김정은이가 세뇌한 것 같지도 않고 그러니까 스스로 셀프 세뇌가 된 모양이야 그 셀프 세뇌이라는 것도 있습니까 참 기막힌 일이죠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정의용이하고 문재인 대통령하고 이런 합작을 해가지고 평화쇼를 벌려가지고 북한은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계속해서 핵무기 고도화를 추진하고 ICBM이다 극점속 무기다 이동하는 열차에서까지 핵무기를 발사한다는 그런 연습을 벌인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북한은 하나도 변함이 없는데 계속 평화쇼를 벌려가지고 우리 스스로 남한의 남남 갈등이나 부추기고 군의 주적 개념만 흐리게 만들었다 그거죠 그러니까 남남 갈등만 부추기고 군의 우리 국군의 주적 개념만 흐리게 만들었다 북한은 아무것도 변한 게 없어요 우리만 남남 갈등을 일으키고 주적 개념만 흐리게 그렇게 만들어놨다 그거죠 그래서 이게 잘못된 비핵화의 노름 잘못된 평화쇼가 북한은 전혀 변한 게 없고 우리만 잘못된 길로 만들고 말았다 그거죠 잘못된 길로 안내하고 말았다 그거죠 그래서 정권교체가 그야말로 정권교체를 해야만 되는 그런 시급한 현실에 처해 있는데 개념 없는 우리나라 국민들은 전 정말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모자라는 개념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계속 이재명 이재명을 외치는 겁니다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정권을 잡으면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을 그대로 이어받는 거예요 약간의 수정은 있겠죠 약간의 수정은 있겠지만 문재인 정권의 큰 틀에 그거는 다 이어받는 겁니다 그런데도 계속 이재명이가 지지율이 윤석열이보다도 높게 나온단 말이죠 그리고 또 나는 허경영 씨 얘기를 자주 합니다만 허경영 강연 자리에 들어가 보니까 허경영 씨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당이냐 야당이냐 가릴 것이 없다 여당도 여당이나 야당이나 다 같은 통속이다 이재명과 윤석열이가 다 같은 통속이다 그 말이죠 그리고 설사 윤석열이가 집권을 한다고 해도 4개월 정도만 해먹으면 탄핵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지금 국회가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게 국회를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당이 더불어민주당인데 만약에 윤석열이가 대통령이 되면 여소야대의 국회가 된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윤석열이는 대통령이 되어도 국회가 자꾸 이렇게 발목을 잡기 때문에 제대로 된 대통령을 대통령직을 수행을 못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윤석열이가 가슴이 답답해가지고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의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계속 윤석열이의 발목을 잡는다고 하죠 그렇게 되면 윤석열이가 가슴이 답답해가지고 예이 대통령 진짜 이거 못해먹겠다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계속 윤석열이의 발목을 잡다가 한 4개월 정도 되면 윤석열이 대통령이 대통령이 된다 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까지 돌입할 것이다 그래가지고 윤석열이는 대통령으로 뽑힌다 하더라도 제대로 해먹질 못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허경룡 씨가 하더라고요 참 의미 있는 옳은 얘기죠 그것도 옳은 얘기예요 그래서 잘못된 안보 문제를 좌파들이 집권하는 동안 우리나라를 잘못된 안보 구릉통일을 빠뜨리는 그런 결과만을 만든 것이죠 그렇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외교부 장군 정의용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한심한 사람입니까 그 사람은 지금 이 순간에도 김정은이가 비에 과를 의지가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그 뇌가 어떻게 됐길래 그런 헛소리를 하고 있는지 난 그 이해를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비에 과라는 게 아주 세뇌가 된 사람이야 머리에 각인이 된 사람이야 아께도 얘기했지만 그게 뭐 김정은이가 세뇌시킨 것도 아닐 테고 자기 셀프 스스로 셀프 세뇌가 된 거야 이게 참 셀프 세뇌라는 것이 참 웃기는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 한나라 외교부 장관까지 올랐다는 것이 참 통탄할 노릇이죠 그렇습니다 탄식에 가까운 얘기를 내뱉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까지도 이게 개념 없는 국민들이야 그러면 이렇게 안보적으로 나쁜 구렁텅이로 몰고 갔으면 정권교체를 해야 된다는 결의가 있어가지고 이번에는 꼭 정권교체를 해야 되는데 이 개념 없는 국민들이 계속 이재명의를 지지하고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정권교체가 될 가능성은 참 희박해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잘못된 평화쇼를 벌려가지고 그래서 더 계속 북한한테 욕만 얻어먹은 겁니다 청와대를 향해서 한나라 대통령을 그래도 문재인 대통령이 한나라를 대표하는 그래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통령 아닙니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통령한테 뭐라고 했나요 삶은 소대가리라고 북한의 김여정이가 삶은 소대가리라고 욕지거리를 했고 잘못된 평화쇼를 벌인 결과가 욕뿐이 얻어먹은 게 없는 겁니다 욕만 얻어먹고 개성공단의 남측 북남 교사무소지 그것도 자기네 마음대로 폭파시키고 우리만 남남 갈등을 부추기고 말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만 군의 주적 개념만 흐리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참 한탄조의 얘기를 한 겁니다 한탄조의 얘기를 하다 오늘 제목은 한탄스러운 얘기를 한 겁니다 감사합니다